이런 합스부르크가가 그러면 어디서 생겼냐 합스부르크 하면 무슨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무슨 부르그 하면 성이라는 뜻인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왔던 알프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붉은색 부분으로 보이는 게 알프스인데 길이가 1200km 폭이 250km 4000m가 넘는 산봉오리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스위스 쭈리 스위스 쭈리 수도는 아닙니다. 스위스의 수도는 이렇게 베른인데요. 스위스 쭈리 부분을 좀 확대를 시켜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뒤쪽에는 이제 높은 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쭈리히가 있고 호반의 도시 아름다운 루체륜이 있고 그 다음에 베른 수도 베른이 있고요. 공업도시 바젤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공업도시로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합스부르크가 있어요. 합스부르크. 저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 위쪽에는 보데누스로부터 시작해서 바젤을 거쳐서 흘러내려가는 나인강이 있는데 합스부르크 앞에는 아래강이 흘러요. 무슨 발밑에 발 아래강이 흐른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래강이 흐릅니다. 지금도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면 합스부르크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옛날 그 문화를 찾아보면 합스부르크가 저런 그 하비히테부르크 또는 합스부르크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조그마한 성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매사냥을 즐겨 하던 사람이 거기에 갔다가 천매를 잃어버렸는데 매 찾아 이렇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멋있는 그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성을 만들어서 시작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조그마한 와이너리를 만들고 관광호텔처럼 조그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합스부르크의 시조인 루돌프 일세가 살면서 뭔가 사건을 벌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괴테 같은 경우에는 이 합스부르크의 루돌프 일세가 유럽사 전면에 등장한 거에 대해서 미스테리라고 얘기하죠. 자 어쨌든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제 시조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신속노마제국의 황자가 됐는데 신속노마제국의 황자가 되려면 7명의 선제우에 의해서 선출을 합니다. 3명의 대주교와 또 4명의 세속적인 굉장히 큰 넓은 땅을 가진 지금으로 치면 왕급 정도 되는 그런 제후에 의해서 선출을 하는데 선거에서 선출이 돼가지고 황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반대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보헤미아의 오타카르 이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단태의 신곡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왕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빈틈을 이용해서 보헤미아 보헤미아 하면 지금의 체코 땅이거든요. 체코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일부에서 이 지중해 아드리아 해까지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눈에다 보기에 이 합스부르크의 루돌프 일세가 커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사실 오타카르의 상대가 안 되는데 이겼어요. 매복작전이 성공을 하는 거죠. 60명의 기병을 해서 매복작전을 해서 성공을 해서 오타카르도 죽습니다. 아주 손도 못 써보고 바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제 설립이 돼서 그때부터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나오다가 괜찮은 사람이 하나 나와요. 설립자라고 하는 루돌프 사세가 나옵니다. 루돌프 사세. 루돌프 일세가 있었거든요. 루돌프 사세고 나중에 루돌프 2세도 나오긴 합니다. 루돌프 사세는 왜 설립자라고 하냐면 국가가 설립이 되려면 뭔가 좀 규모가 있는 분 활동을 해야 돼요. 뭐 대학교가 있다든가 아니면 대성당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오스트리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의 장인어른인 당대 신성노마제옥의 황제였던 카를 사세. 프라하의 카를 사세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프라하를 유럽의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아니 이 장인어른이 굉장히 중요한 법을 하나 만들어서 유럽의 시스템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독일의 어떤 시스템의 기초를 딱 만들어 놨는데 합스부르크는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합스부르크도 황제를 뽑을 수 있는 선제후가 돼야 되는데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 루돌프 사사가 아니 우리 장인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황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단한 집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이 존경에 맞이하는 카를 사세이지만 카를 사세를 자신의 최고의 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3층 카를 사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동상에 보면 오른쪽에 뭔가 하나 들고 있습니다. 대학교 징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조합처럼 황제가 인정을 해주고 하면 이렇게 설립을 할 수 있는 건데 옛날에 대학교 과라는 게 이제 네 개밖에 없습니다. 신학, 철학, 법학, 의학인데 그 네 개의 과를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프스 이북 최초의 대학이에요. 알프스 이북 최초의 대학을 설립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캐톨릭 기독교 사회의 이제 이 뭡니까 기독교 사회의 마음의 고향이죠. 예루살렘을 뺏겼어요. 이교도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슬람한테 뺏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프랑스에도 예루살렘 비슷한 도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캐톨릭을 수호를 하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설계도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도시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 140장 유럽에 돌아다녔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만들죠. 그 14세계의 신도시를 만들어버려요. 신도시라는 개념은 최근에 만든 걸 신도시라고 하는데 14세계의 신도시를 만들어요. 그 신도시가 17세계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도 카를대학교, 다리도 카를대리 하여튼 카를라는 이름을 되게 많이 써서 만드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 이제 보라 성이고요. 그 밑에 소지구. 장사를 많이 했던 귀족들이 많이 살고 현재도 이제 대사관에 많이 있는 이런 지역을 만들고 이런 유명한 카를대리를 만듭니다. 굉장히 유명한 다리입니다. 저 다리 보려고 가요. 하여튼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다리, 가장 멋있는 다리. 뷰가 좋고 누구나 한 번쯤 걸어보면 좋은 다리가 카를대리입니다. 500m, 정확히 510m 정도 되는 돌다리인데 만드는 것도 이제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고요. 뭔가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밤에 가면 더 멋있어요. 이 카를대리의 입구를 지키는 교탑 위에서 찍은 건데 점점 밤이 될수록 멋있는 경관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재미난 것은 다리를 만들 때 우리가 음수 양수 할 때 양수의 숫자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마치 다리의 모양처럼 1,3,5,7,9,7,5,3,1 이런 숫자를 넣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리를 만들기 시작한 게 1,357년 7월 9일 5시 31분에 카를대가 초석을 딱 넣으면서 시작했어요. 다리가 튼튼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돼지피를 뿌렸다고 하죠. 돼지피 우리도 이제 다리를 만들 때 돼지피를 뿌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땅이 튼튼해지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서 한다고 하는데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거를 가져다가 그런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다리가 이제 무너지긴 하죠. 옛날에 뭐 허술했으니까 한참 무너지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적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한 성당을 만들죠. 600년 걸린 성당. 이 고딕 성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저 기술이라든가 이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천재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천재가 누구냐 하면 건축가죠.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이 건축회사 회장님이 머릿속에 설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저 성당에 설계들을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못 만들어요. 그 비밀은 이제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도 못 만듭니다. 어쨌든 이 고딕 성당은 그 당시에 소수의 인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뭐 무슨 전쟁이라면 100년 동안 안 만들고 뭐 패스트갑 이렇게 들여오면 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안 만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600년 걸려서 만든 성당인데 유럽의 대부분의 성당들이 그런 몇백년이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만들었는데 그게 고딕 양식의 성당이에요. 고딕 양식의 성당. 어쨌든 이런 성당도 있고 대학교도 있는데 비엔나에는 없단 말이에요. 비엔나에는 없어. 그래서 이 사람 그 누돌프 사세는 만들고 싶어 했고 문제의 카르르 사세가 만든 금인칙서라고 있는데 그 당시 유럽 사회를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유럽 사회를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선제 후 일곱 명이 있고요. 선제 후 일곱 명이 황제를 뽑아 그럼 그 황제는 로마에 가서 로마 교황청에 가서 교황의 관을 딱 받아요. 받아서 갔다 오는 동안에 이탈리아 도시에서 막 전쟁을 해서 힘을 과시하고 세금을 걷어내고 와야 돼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옛날에 황제들은. 근데 카르르 사세는 그게 참 허무 맹랑한 짓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내가 비록 황제가 됐으나 독일도 제대로 지배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까지 어떻게 지배를 하냐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참 허무 맹랑하다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측서를 만들어보죠. 금인칙서라고 해서 자 일단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고 로마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황제의 관을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명이 황제를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올려 세워서 대립황제라고 그러거든요. 대립왕을 내세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의 선출은 프랑크프루트에서 하고 과태관식은 아이언에서 하고 그러니까 다 독일 지역에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신성노마 지역의 황제라는 게 독일 국민이 신성한 로마 황제 이런 뜻이기 때문에 독일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버려야죠. 근데 이제 선제후 선출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 합수복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누돌프 4세는 아주 열받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위조를 합니다. 문서 위조. 재미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유럽 사회가 그 당시에 문서 위조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죠. 유럽 최고의 문서 위조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수도를 콘스탄티누플로 이전을 해버립니다. 콘스탄티누플이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 문서를 조작을 하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유럽을 교황청에서 다스려라 라고 하는 가짜문서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통하다가 나중에 가짜로 드러났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근데 루돌프 4세도 가짜문서를 만들어요. 예전에 유명한 황제 다섯 명이 오스트리아에 딱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했다. 그리고 가짜 편지 두 개를 이렇게 딱 제시를 합니다. 카를 사사한테 제시를 하니까 이제 카를 사사가 딱 보고 가짜인가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안 듣는 그 사위한테 힘으로 했을 경우에 자기가 당할 수 있거든요. 저 당시에 루돌프 4세는 약관 20살이었고 이제 황제는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자칫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하여튼 저런 특허장을 가짜로 만들었고요. 나중에는 그 가짜 문서가 진짜가 돼요. 그리고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대공이라는 지위를 만들죠. 공작은 있으나 대공작이라는 건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 아니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는데 대공작은 없냐. 그래서 내가 대공작의 칭호를 우리가 받았다. 내가 대공작의 칭호를 쓰겠다 해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만들고요. 비엔나 대학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슈터판 대성당 비엔나 시내 중심에 있는 슈터판 대성당을 만듭니다. 비엔나 대학교 교정의 모습입니다. 유럽의 건물들이 이렇게 상하교로 되어 있으면 가운데가 내부 가운데가 이렇게 정원처럼 되어 있는데 교정의 모습이에요. 비엔나 대학교. 노벨창도 많이 나왔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알프스 이북의 세 번째로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프라하의 카를대학교 폴랜드 크라코프의 야기엘론 대학교 그다음에 비엔나 대학교죠. 지금도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이름 들으면 이제 알만한 그런 유명한 학자들도 많이 나왔죠. 제가 물리학을 했으니까 물리학에 관련된 학자도 많이 나옵니다. 볼즈만이라든가 아니면 슈레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기 이제 출신이고요. 노벨상도 많이 받았는데 졸업식을 해서 학위를 받으면 저렇게 그냥 파티를 해요. 조촐하게. 그래서 이제 정원 교정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당시에 역대 교수들의 흉상들이 쭉 되어 있는데 저도 저기에서 흉상 비슷하게 앉아서 커피를 마신 적이 좀 있습니다. 이게 비엔나 가장 중심에 있는 슈타판 대성당입니다. 아까 그 프라하에서 봤던 그 대성당하고 그 형태는 약간 유사하죠. 슈타판 대성당. 저런 성당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만들어진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그 도시의 시스템의 중심이 카톨릭이라야만 했기 때문에 경제라든가 시장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만들었고요. 또 이기도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카톨릭 성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지위가 왕이나 황제보다 실질적으로 랭킹은 일반 사제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중심에 저런 대성당이라든가 이런 성당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고요. 가보면 굉장히 큽니다. 무려 137m예요. 이집트에 있는 대피라미드 높이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 근처에 가면 진짜 비엔나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죠. 사실 이런 게 재미있는데 여기 보면 원래는 첨탑에 두 개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 둘 똑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멈춰 가지고 미완성으로 이렇게 남겨 있는 상태예요. 예전에 이런 전설들이 되게 많죠. 가는 데마다 악마하고 거래를 해 가지고 뭐 새로 만들기 위해서 어쩌고 했다. 이렇게 그 얘기들이 되게 많죠.